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고의 기술, S급 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자 정말 다라고도 할 수 있는 보고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또 재미있는 상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 좋아요. 상황력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스피치 스킬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만으로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ABC 사원의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ABC 사원 중에서 A급을 넘어서 S급은 어떤 사원인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직원부터 한번 볼게요. 상사가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A 사원을 맡을게요. A 사원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상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사라면 A 사원 바이어에게 이메일 좀 보내주게. 뗏! 내 뼈. 펭수 아니에요? 펭수?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랩이라고 했죠. 이거 랩병. 저희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요즘 랩랩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랩랩. 뭐 직장 상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체다 해서 직딩체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랩 했습니다. 대답 잘했어요. 뭐 문제 없죠. 잘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대답 열심히 딱 잘했으니까. 군기 넘치게.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직장 상사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어요. 호기 넘치게. 넵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직장 상사는 좀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 친구가 이메일을 보냈나? 제대로 가긴 갔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아무래도 상사가 다시 A 사원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A 사원 이메일 보냈나라고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겠죠. 가서 그러면 이제 A 사원이 네 보냈는데요? 라고 하겠죠. 그럼 상사는 그냥 약간 응? 응? 그래? 라고 하고 이 상황이 사실은 이 A 사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그리고 와서 뭐 보냈냐고 물어봐서 보냈다고 했는데 왠지 상사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죠. 왠지 모를 언짢음에 좀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답을 알 것 같아요. 이게 보내주게 했을 때 네 한 다음에 타닥 보내고 상사님 이제 보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보고거든요. 중간 보고. 근데 꼭 이렇게 네 보냈습니다. 이렇게 군기 바짝 들어서. 그런데 이게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계속 가서 물어봐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메일 보냈습니다. 라고 해주면 보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보내놓고 아무 말이 없다 라고 하면 이메일은 보냈는지 바이어가 확인을 했는데. 답답한 거죠. 네 이메일은 똑바로 보냈는지.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자꾸 업무를 체크하게 되면 아 이 친구 좀 불안한 친구다. 그러니까요. 뭔가를 맡기기에는 좀 불안한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사원은 어떻게 했을지. B사원은 제가 맡을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사라면 똑같이 바이어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라는 미션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B사원 이 바이어에게 이메일 좀 보내주게. 팀장님 오전에 요청 주신 바이어에게 이메일 보냈습니다. 이상 끝. 네 그렇죠. 그러면 수고했네라고 했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한 80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답장이 왔는지 이게 메일 자체가 그냥 메일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사 입장에서는 답장을 받는 게 목적일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뭐가 궁금할까요?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 읽었나? 그렇죠. 읽었나 안 읽었나. 우리 카톡을 보냈을 때도 일이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확인을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군요. 네. 여기까지 하면 80점 정도. S급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몇 수를 앞세워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C사원은, S급 C사원은 어떻게 FM대로 했을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해주실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S급이니까. 알겠습니다. S급이니까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제가 항상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C사원 바이어에게 이메일 좀 보내주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팀장님 오전에 요청 주신 이메일 바이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차가 있어서 아직 확인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시로 이메일 수신을 확인해보고 바이어측에 답장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씩씩하네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보통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머리도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티가 납니다. 엄청 일한. 지금 엄청 열심히 이메일 보낸 티 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약간 퍼포먼스 필요한 것 같아요. 액션. 열심히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포피 한번 흘려주고. 그렇죠. 이거 FM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가 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저는 좀 완벽하게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이런 형태의 보고를 중간 보고라고 하거든요. 정식 보고는 아니고 업무를 진행하는 중간중간 보고한다라고 해서 중간 보고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시사원이 얘기했던 걸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오전에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시차가 있어서 수신을 아직 안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센스는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확인해보고 답장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사 입장에서는 사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 없어요. 상사가 할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신 확인하고 답장 오면 자기가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부하직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집중해서 본인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해줬을 때 뭔가 손이 더 안 가는 사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이 사원한테 맡길 가능성이 있겠죠. 이 친구 참 일 잘하는 친구구만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친구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 두 줄 차이거든요. 이메일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메일 보냈어요 하고 자기 할 일 하거든요. 그런데 일 똑똑하게 잘하는 S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메일 보냈고 수신 확인 아직 되지 않았고 답장 오면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상사 입장에서 좀 사이다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상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약간 좀 수동적인 상사일 가능성은 없나요? 꼭 이렇게 부하직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부하직원이 꼭 내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 요즘 Z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상사가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어제 그러셨어요? 뭐든지 뭐든지 나 빼고입니다. 저 빼고. 그렇죠. 상사가 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가 직무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매사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상사가 물어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입원 보고 내가 좀 못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좌우명이 뭐냐면 내 행동이 능력을 증명한다 입니다. 그게 멋있는 말? 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제가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뭔가 내 행동이 내 능력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면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이 한순간 때문에 하루는 넘어가지 뭐. 이 정도 보고는 상사 조금 귀찮게 해도 되지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 쌓여서 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그냥 기왕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승진도 하고 원하는 만큼 직무 역량도 쌓고자 한다면 이 한순간 한순간 사소한 보고들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것이 타 사원들보다는 확 눈에 띄는 역량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고를 잘하기 위한 유의사항들이 있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고를 해 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여기서 그냥 진행 상황만 보고하지 말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한두 줄 정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제가 몇 가지 실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고를 할 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에서만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타이밍. 맞습니다. 중간 보고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7시에 와서 보고해라 라고 8시에 와서 보고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가서 이제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보고하게 되는 직속 상관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보고하는 것도 업무에 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눈치 없이 그냥 가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FM대로 일은 잘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보고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상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사실 상사분의 동선이라든지 하루 이 사이클을 좀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이때 보고하면 좋겠다라고 그 보고 포인트를 잡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눈치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괄적으로 좀 보자면 출근하자마자 바로 일 시작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상 조금 정리하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그렇죠. 티타임도 좀 가지고 그리고 옆에 일찍 출근한 사원들이랑 얘기도 좀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좀 전날 했던 보고라든지 오늘 꼭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가서 좀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일단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을 할 때 쉬운 용어를 좀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라.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될 만큼 쉬운 용어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글 잘 쓰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네. 외래어를 많이 쓰거나 그리고 이게 같은 직종에 있다 보니까 직군마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다 통상 사용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중간 보고 때는 급하게 이렇게 이 보고 시간이 5분이 채 넘지 않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굉장히 외래어를 많이 쓴다거나 전문 용어를 너무 남발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어제 컨펌해 주신 대로 피드백 반영해서 어레인지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레인지 종이 하죠.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식장소도 어레인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 용어를 짧은 시간에. 어레인지 색깔을 입었어요. 저 지금. 그렇죠. 어레인지. 이거 방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레인지 이런 용어들 펌펌 피드백 어레인지 이런 용어들 좀 잘 두루 사용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중간 보고 때는 굳이 이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해 준 대로 업무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해 주시면 사소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쉬운 용어. 줄임말도 요즘에 많이 써가지고. 맞아요. 줄임말도 무슨 말 좋은 건 아니죠? 네. 줄임말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줄임말 뭐가 있나요?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뭐 ASAP. 뭐 가장 S&S Possible의 줄임말이죠. 그걸 사내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할 때 유의할 사항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또 중요한 짧고 굵게 하시라는 거죠. 아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제가 가장 부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사실 취준생 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계속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짧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가 짧게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짧고 굵게. 그래서 제가 1문장 1정보 이렇게 공식을 세웠어요. 한 문장에는 한 정보만 담자. 라고 제가 공식을 좀 세워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한 문장에 한 가지 이상 정보가 담기게 되면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원들이 있어요. A 거래처 기간은 2월 말까지 하기로 했고요. 장소는 지방이랑 서울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한 물품은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질질 느려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화법이기도 한데요.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이렇게 계속 한 문장으로 느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사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화법일 것 같아요. 애교 있어 보일 수는 있으나 업무적으로는 좀 부족한 화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칼같이 좀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정보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거래처는 A 거래처로 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거래처는 A로 정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딱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간은 2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장소는 지방이나 서울권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지 않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봤던 거죠. 결정이 되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상사가 한 번 더 와서 결정됐니? 라고 물어볼 필요 없게끔 해주는 부분. 그리고 필요 물품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짧고 굵네요. 짧고 굵게. 1문장 1정보. 직장생활은 가늘고 길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생활은 가늘고 길게 하려면 짧고 굵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계속 길게 얘기하다가는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 가늘고 길게요. 오래오래 얼굴 보도록. 생각보다 이렇게 보고할 때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은어도 쓰면 안 되고 용어를 할 때 좀 줄인 말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정보로만 막 들어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자면 업무 진행 사항 이야기해주시는 거 그리고 추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주시면서 그 말을 짧게 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실제 사례를 아까 우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좀 애매한데 라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서 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랑 얘기 나누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저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서 눈치 잘 봐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맞춰서. 그래서 일단 가서 팀장님 저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신입사원 연수 진행하기로 했던 거 저번에 그 입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다른 곳들이랑 다 검토해보니까 비용이 완전 저렴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듯해서 진행 경력과 평판이 좀 좋았던 기업으로 선정했어요. 거기 윤스피치라는 곳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례에 또 윤스피치를 높여내신 유형.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사심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말씀하셨던 한 문장, 한 메시지 간결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가서 갑자기 팀장님 저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팀장님 이 건과 관련돼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칼같이 지금 앞부터 이야기를 할 때 일단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좀 보자면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 뭐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 앞에 보면 제가 진행사항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진행사항을 너무 구구절절히 예를 들면 너무 다른 곳들도 알아봤는데요. 평판도 봤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굳이 해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문장에서 지금 이 보고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보고 내용에서는 윤스피치라는 곳에서 진행하게 됐다. 맞습니다. 역시. 그렇죠. 윤스피치라는 곳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는 결과가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해요. 지금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했던 이야기들 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FM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신입사원 연수에서 윤스피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 조사 결과 신입사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곳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윤스피치라는 기업을 선정했을 때 왜 그 기업을 선정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사항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냥 깔끔하게 이거 세 문장 정도면 충분한 건데 앞서 봤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락만 해도 이만큼 나왔었잖아요. 사실 불필요한 이야기들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꼭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세 개 정도. 그래서 결과와 그 이유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입찰해서 이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사실 세 문장으로 다 끝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직장인의 입장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프로페셔널에 보인다. 프로페셔널에 보인다. 라는 것 좀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앉아서 이렇게 일만 하면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좀 왜요? 너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열심히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나 날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속 상관이나 이런 분들이 저 친구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계속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보고하는 스킬에서 이 친구가 말할 때 굉장히 똑부러지고 그리고 보고할 때 내가 더 이상 물음표 남지 않게 깔끔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내가 성과라든지 이런 건 조금 부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성과에서도 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사소통 역량 중에서도 우리 직장인들 기존 가장 중요한 보고 역량 높이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보고 때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는 것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추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 중요하겠고요. 보고를 하실 때는 타이밍 잘 봐서 지금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를 잘 구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말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말해야 될지를 아는 거거든요.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지금 가진 이야기를 언제 해야 될지 누구에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 최상의 시나리오를 아는 것도 스피치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캐치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짧고 굵게 가늘고 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좋겠고 짧고 굵다 아는 것의 기준은 한 문장에서 한 가지 정보만 이야기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별 과제들을 하잖아요. 팀플. 그렇죠. 이런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서도 팀 과제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팀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사도 있고 그리고 동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동료들하고 준비를 할 때 회의 때 이 동료가 다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맡아서 막내 직원이 한 번에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옆 동료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고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본인이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료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줬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내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정보의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준 정보 자료 조사 같은 것들을 약간 내 능력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두각을 티나게 바깥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고를 실제로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동료들 중에서 내가 발표를 맡았다라고 하면 이제 상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친구가 리더십 있는 친구겠구나. 적극적인 친구구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보고 누가 할래? 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그냥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내가 할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웬만하면 자꾸 바깥으로 얼굴을 드러내 주시는 게 좋아요. 발표도 하고. 아니 그러면 가끔 이런 미덕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왼손이 한 일에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 약간 킹메이커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매 순간 이건 다 내가 할게. 막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다 내가 할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건 좀 별로죠. 네. 상황을 잘 봐서 뭔가 다들 우물쭈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서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티 내서 기왕 일하는 거 티 내서 내가 역량 인정받고 승진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묻혀서 생활하지 말고 내가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것도 역량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또 보고실력이 늘기 때문에 이게 직장생활 좀 하다 보면 보고실력이 늘 뭐 좀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좀 약간 저는 경험했던 게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하고 짜장면 집만 가도 옛날에 뭐 짜장면 하나 주시고요. 이랬던 친구들이 갑자기 짜장면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양파는 좀 보통 그냥 이러지 않나요? 짜장면 하나요? 이러지 않나요? 한꺼번에 주문을 할 때 아메리카노나 이런 것들 섞어서 주문할 때 뭔가 일의 순서나 일 머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의 체계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또 이렇게 그렇더라고 이런 것 같아요.